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명동의 매장 매출이 90% 감소하다. 현장 분위기를 전하는 최신 뉴스 가운데서 각별히 눈길을 주게 되는 그런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는 전환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동인구 및 매장 방문객 수의 변화입니다. 4월 7일 날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 코리아가 코로나19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런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에 흥미로운 글은 또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 명동 상근의 유동인구는 76.8%가 줄어들었고 매장 방문객 수는 90.6%가 감소했다. 두 번째입니다. 홍대 인구의 유동인구는 45.8%가 감소했고 방문객 수는 81.7%가 감소했다. 두 달 동안입니다. 코로나19가 현실화된 이후에 세 번째는 주요 대학 상근의 유동인구는 10명 가운데 4명이 줄었고 39%입니다. 해당 지역의 매장 방문객도 59%가 줄었다. 네 번째입니다. 주요 복합 쇼핑몰도 유동인구가 거의 50% 정도 줄었다. 코엑스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마이너스 54.8% 매장 방문객 수가 마이너스 55.4%입니다. 고향 스타필드는 유동인구가 마이너스 52.2% 매장 방문객 수가 51.1%입니다. 롯데 월드몰은 유동인구가 마이너스 52.1%입니다. 매장 방문객 수가 마이너스 37.1%입니다. 큰 타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서울 및 수도권 유동인구는 상근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저 40%에서 최고한 80% 그렇게 극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매출 급락 전망은 반드시 수도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제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나밴드님이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구에서 자양업을 하신 분인데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출이 정점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100%로 가정하게 되면 2018년도에 85%로 줄어들었고 2019년도에 70%로 줄어들었고 2020년도에 1분기에 40%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 전가 이후에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기존의 최고치 100%에 비해서 20%까지 매출이 드러든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향후 전망입니다. 4월 7일에 쿠시문 앤드 웨이크필드 코리아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장 방문객 수 감소는 고스란히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 지표가 임계점에 달할 전망인 오는 4월과 5월 이후에 폐점 사례들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결국은 주요 상권에 공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폐업이라든지 공실률 증가 문제는 표민화된 지가 제법 시간이 흘렀습니다. 4월 7일 날 서울 주요 상권을 현장 취재한 한국경제의 배정철 최다은 기자는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신촌과 이대는 고개를 돌릴 때마다 빨간색의 임대문이란 딱지가 붙어있는 빌딩이 보인다. 신촌 대로변에서 먹자골막으로 한 그릇만 들어가더라도 상가 공실률이 치솟는다. 상가 지하의 공실률은 평균 50에서 60%이고 2, 3층도 장사를 거면 두겠다는 곳이 30%에 이른다. 또한 이로선 종로역 인근에 있는 상가 2, 3층의 권리금은 대부분 사라졌고 종로 M 공인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유동인구의 90%가 줄어들었고 월세가 1억원에 달한 1층 임차료를 감당할 수 있는 업종은 사실상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주목해야 될 일입니다. 정상적으로 매출을 올릴 때는 정상적인 기업이나 정상적인 자영업이라도 매출이 급락하게 되면 순식간에 정상적인 기업이나 정상적인 자영업이 좀비기업이나 좀비자영업으로 그냥 떨어지고 맙니다. 여기서 좀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없는 그런 기업이나 자영업을 우리가 좀비기업 혹은 좀비장어영업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실료주의 기업으로 분류되는 세부평가 대상이 최근에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6년도에 2637개에서 2019년도에 3307개로 3년 사이에 670개 무려 25.4%가 급증했다 이렇게 금융감독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계를 봐도 비슷한 현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에 현재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낼 수 없는 기업은 37% 전체 중소기업의 37.3%에 달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49.7% 전체 기업의 37.3%고 중소기업 가운데서 49.7%입니다. 중소기업의 절반이 영업이익으로서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중소기업 상황은 자영업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심한 거란 이야기죠. 그 비율이 절반 이상을 넘어갈 거란 겁니다. 결국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자영업인 간에 거대한 구조조정의 태풍이 시몰화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업이라든지 도산, 부도, 해고 등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게 됩니다. 그만큼 매출이 급락하면서 멀쩡한 기업도 좀비기업으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4월 8일에 방송됐던 집권 여당 마음대로 한다를 보고 마음공부 세웅지마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댓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느 정도 아는데 2030세대에게 전해줄 좋은 아이디어가 없겠습니까? 코로나로 학교에 가질 않아서 전교조의 익힘은 줄어듭니다만 부모가 제대로 전달 교육을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2030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고3 수험생을 선거로 끌어들이고 이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게임을 그들에게 꼭 가르쳐 주십시오. 4월 7일에 방송되었던 좌파의 길 종점은 어디인가라는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 구독자분께서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 한국이 좌파의 길로 가서는 안 되는가를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필요합니다. 이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만든 것이 바로 좌파의 길 종점은 어디인가라는 그런 영상입니다. 꼭 참조하셔서 그 내용을 잘 요약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젊은이들에게 보도록 그렇게 권유하시면 됩니다. 좌파는 결국은 개인의 선택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될 동기는 물론이고 열심히 해야 될 이유도 다 빼앗아가버리게 되죠. 결국은 나라가 가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많은 자유 가운데서 일할 자유를 빼앗는 일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식을 저는 키울 때 반듯하게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는데 요즘에 젊은 부모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생각에서 건강한 삶과 미래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영어 중요합니다. 수학도 중요합니다. 국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생각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유주의적 사고가 그 한 사람의 삶을 반석에 우뚝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마음공부 최용지마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게 되면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를 통해서 시사 문제에 대한 안목을 확장시키실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채널인 공병호 자기경영을 통해서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자기개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